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 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빌라 거리 뷰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 인근이에요 해당 매물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가 672미터로 도보로는 뭐 10분 안으로 해서 지하철 이용 가능한데요 이 주변에는 보시면 이 교대 인근이다 보니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해당 매물 바로 앞에 중학교가 도보 1분 거리 그리고 초등학교도 도보 4,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 경인교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시면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시장, 계산 전통 시장도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의 1분 거리에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등산로 입구, 먹거리 상권도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주무를 땡겨봤을 때 보이는 저 앞에 세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지형 빌라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인데요 최고층 4층이고요 이렇게 8계단 올라간 1층에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올라간 1층은 또 빌라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층수기도 하죠 지하가 있는 1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내부는 전체 다 샤시까지 모두 다 교체를 한 매물이에요 도배장판은 기본의 이런 몰딩이라든가 방문 그리고 배관 공사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보이는 방이 안방이고요 첫 번째 보셨던 방이 중간방이에요 동강 거리가 이쪽은 2600이 떨어져 있는데요 베란다 쪽은 확 트여 있어요 단지형 빌라라서 옆 건물과 이쪽은 조금 인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폰 역시나 새로 교체해서 사용설명서가 위에 있는 게 보이죠 깨끗하게 수리가 된 화장실이고요 주방에도 환기창이 나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방인데 샤시를 현재 개방해 놓은 상태예요 편의에 따라서 개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바닥 타일 벽면 탄성 코트 처리 다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2020년에 교체가 되어 있네요 베란다 쪽 보시면 이렇게 확 트여 있죠 이 앞쪽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샤시도 내부 샤시뿐만이 아니라 외부 베란다 샤시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전체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눈틀 몰딩, 방 문들 내부는 거의 뼈들 빼고 다 교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발장도 새로 설치했죠 보이는 중간방 크기는 2960x2050 나옵니다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실콘 작업이 스위치 컨센트 꽂는 부분들도 역시나 모두 교체했어요 그리고 안방인데요 3200x3180 나옵니다 전등도 다 LED 등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화장실 살펴보실 텐데요 바닷가 벽면 타일은 일체형으로 해서 교체를 했네요 변기 세면대 수납장에 샤워기 옆쪽으로 젠다이 선반까지 수납공간 늘려줄 수 있는 전체, 뭐 나무랄 데 없는 인테리어죠 크기 1330x2100 나와요 현재 미다지 방 문을 개방을 해 놓은 상태 이쪽이 작은 방이고요 크기는 2210x2540 나옵니다 네 이제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싱크대 상하부장 역시나 새로 교체했고요 냉장고나 식탁 자리는 굳이 작은 방을 활용하지 않아도 옆쪽 면에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후드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환기창이 또 길게 낮아 있기 때문에 음식 하실 때 환기 걱정 덜 하시겠죠 저 싱크대 앞에서부터 보이는 벽면까지 크기는 1930에 4690 나와요 싱크대 우측으로 보시면 충분히 냉장고나 식탁 자리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계산동에 위치한 1층 올수리가 된 빌라를 소개해 드린 태강부동산TV 였고요 구독 누르면 더 많은 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